최저시금 얼마에요? 3,000원 고소할거야! 야 여기! 야 여기 최저시금이 3,000원이야! 여기 최저시금이 3,000원 이 경우가 있다건 내 인수인계 해줄게 일로와봐 네 덕현씨 일단 유니폼 뭐 지금은 입을 필요 없고 일로와봐 어제까지 하던일 내가 알려줄게 어제까지 뭐했어요? 자 여기 안쪽에 상영관에 들어가 아니 거기 말고 여기 옆에 여기 현수막에 가려진 곳으로 어 어 거기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영화 트세요 하면 영화 틀면 돼 네 어 영화 틀어봐 틀었어요 덕현씨 이래야지 어디갔어 덕현씨 잘해 어 덕현씨 나는 경고했어 여기 귀신 나온다고 덕현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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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잠깐만 의자에 빠졌어 잠깐만 덕현씨 덕현씨 내가 여기 귀신 나온다고 내가 경고했잖아 덕현씨 아 오늘 보러 관두겠습니다 덕현씨 오늘 보러 관두겠습니다 덕현씨 유니폼 유니폼 가자 엑스라지로 갖고왔어 철충 덕현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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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여기 귀신 나온다고 했잖아 하하이 엑스라 쓰기 철충 잘 readable 해 해 해 해